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주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송하는 거는 베리썸의 립틴트팩 굉장히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정말 예전부터 수많은 홈쇼핑에서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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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있는 제품인데 오늘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람의 안색이 입술이 칙칙하거나 색깔이 없으면 어떻죠? 어딘가 아파 보이고 밋밋해 보이고 기운 없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제 모습 보세요 제가 이따가 시연을 하려고 아무것도 입술에 바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뭔가 칙칙하고 사람이 기운 없어 보이고 그렇죠 지금 제가 화면으로 제 모습을 봐도 아 뭐야 화장하다 말았어? 자다 일어났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람의 얼굴 중에서 화장을 안 해도 이 입술 부분만 화사해도 여러분 생기가 돌아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 아시죠? 그만큼 입술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오늘 이 베리썸의 립틴트팩은 여러분의 입술 케어 관리 한꺼번에 해드립니다 각질 제거되죠? 보습 관리해주죠? 게다가 색 지속까지 다 해드려요 제가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오늘 오늘 구성도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나를 드리고요 또 옆쪽에 보시면은 똑같은 제품으로 여섯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 드리면서 오늘은 가운데 이 가운데 저희가 사은품으로 드리는 베리썸 립틴트팩이 있거든요 그거 클렌저 잘 안 지워지는 립틴트팩이기 때문에 클렌저로 지어주시면은 깔끔하게 깨끗하게 지어드리는데 이 클렌저까지 저희가 사은품으로 같이 드립니다 오늘 최대 74% 할인될 가격 저희 가격이 얼마죠? 네 가격이 4만 9천 9백원 원래 이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 그 드록스토어라고 하죠 드록스토어에 가시면은 올리브 땡 뭐 롭땡 이런 데 가시면은 하나 가격만 해도 아마 만 만원대? 만 몇천원대? 제가 본 기억에는 만 얼마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몇 개에요? 총 12개죠 12개 드리는데 4만 9천 9백원 그것도 클렌저까지 같이 드립니다 이 모든 걸 다 드리는데 4만 9천 9백원에 최대 74% 할인된 가격이니까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 어떤 곳보다도 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1 플러스 1이잖아요 친구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너 립틴트팩 안 필요해? 그래갖고 어 나 필요한데 이러면은 하나하나 반반씩 해서 같이 사자 이루셔도 되고요 이래도 되고 아니면은 선물용으로 내가 이렇게 사서 뭐 친구 생일날 하나 뭐 우리 엄마도 하나 주고 동생도 하나 주고 이렇게 다 나눠 쓰셔도 정말 기분 좋은 만큼 기분 좋게끔 양이 풍부하게 가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 있으시면은 진짜 화장이 정말 편해집니다 붕어사이코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늘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시연을 할 건데 오늘 혼자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이따가 하더라도 말을 좀 잘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베리썸 그 틴트팩 방송만 하면은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와와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도 역시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컬러를 발라볼까요 저는 이 컬러들이 어떤 컬러가 있냐면 뭐 버진 레드 비비디 스칼렛 그리고 러블리 피치 퓨어 핑크 버블 핑크 섹시 레드까지 6가지 컬러가 있는데 보시면 딱 컬러감이 다 예쁘죠 이것도 예전에는 이 컬러가 아니었어요 다른 컬러 좀 많이 사용 안 하시는 컬러도 있었는데 정말 인기 있는 컬러들만 모아서 여러분들께 이 세트 구성으로 가는 거니까요 어떤 컬러를 보셔도 정말 이거는 있대 이거는 있대 다 느낌별로 다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러들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버진 레드를 발라볼게요 또 바르면은 여러분께 말씀을 제대로 못해드리는데 이 버진 레드 컬러를 바를 건데 굉장히 간단해요 입술에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잖아 아무런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 아 오늘 음소거 방송하시냐고 새빨강이요 이뻐 보이는 색이 몇 가지 보이네요 핑크도 이쁠 것 같다고 완전 새빨강색은 어떠세요? 그럼 섹시되듯 그럼 섹시되듯